신선한 날 누군가 왔나요? 아 집 전화? 집 전화 여기시죠? 한 분이 없는데 저 아이디가 집사는 집사는 어? 저 아이디가 집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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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. 어? 뭐야? 제가 문자를 보니까 그쪽에서 아이디를 가르쳐줬더라구요. 써보라고 했다던데. 아니 계정을 왜 가르쳐줬냐구요. 아니 저건... 왜 써보라고 했냐구요. 그럼 얼마냐구요. 그건 하겠다고요. 뭐라고요? 엄마 5만원이야. 승민이가 5만원이래요. 나는 우리의 말만 믿어요. 당신 같은 사기꾼만 안 믿어요. 애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상승감비라고 하던데요. 아... 내가 알겠어요. 나는 경찰에 심사할거에요. 너도 놔아주세요. 승민이가 5만원 한 번 불러봐야겠다. 어머 전화가 미친듯이 온다. 아휴... 하핳... 엄마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.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. 어허... р 엄마! 아이고 Brenda야 아홉... 할레시아 czy